특히 젊었을 때 북경에서 경극반주를 20년이나 했다고 자랑하는 아저씨는 김교수에게 그들의 전통악기인 어루를 자세히 소개해주려고 노력했다. 김교수는 그 악기를 손에 잡고 우리나라 해금식으로 연주를 해보려고 했지만 잘 소리가 나지 않는다. 어루는 우리나라 현악기의 독특한 기법인 농현의 기법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경북이 아니고 산동빵쥐시라고 이렇게 아까 두드리면서 시골에 산동빵쥐시래 산동지방에만 있는 거구나 산동지방에 독특한 지방 어떤 얘기 같은 걸 하면서 사람들이 나가서 노는 거지 공자가 원래 노래를 부르기 좋아하는 사람이네 음악에 아주 신미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 민혜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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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날 아침 곡부의 하늘은 너무도 쾌청했다 공묘 앞은 전 세계에서 공자를 경비하러 찾아오는 사람들로 끊임없이 붐비고 있다 그래서 여행사 직원들도 부지런히 판을 버려놓고 차를 마시며 여행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유교의 메카의 붐비다 공묘의 최후의 각은 금성옥진이라 쓰여진 돌기둥문으로 시작된다 금성옥진이란 공자의 생애를 하나의 장대한 심포니에 비유한 맹자의 말이다 그 다음에 전개되는 영성문도 역시 공자를 존숭하여 별에 비유한 말이다 중국인에게 영성은 문화를 관장한 게 있다 신도를 따라 전개되는 금성옥진, 영성문, 태화원기, 지성묘 이 모두가 공자를 경비한 최고의 장사의 말들이다 공묘의 여섯 개의 대문 중 첫 번째 문이 성시문이다 성시란 때를 알았던 성인이란 맹자의 말이다 이 문을 지나면 은나라의 사직을 상징하는 책백나무들 사이로 귀신들이 걸어다닌다는 신도가 길게 뻗어 있다 여기서 더 걸어 들어가면 명나라 때 권립된 홍도문이 나온다 다음에 대중문은 금나라가 세웠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 외곽으로 나갈수록 시대가 후대란 뜻은 공묘는 새 왕조가 창업될 때마다 끊임없이 확장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공자의 위대함은 교육자로서의 만련의 삶에 있다 이 행단은 공자가 검은고를 뜯고 제자들이 책을 읽었다는 중국 최초의 살이 바뀌어였다 공자는 신분과 나이를 불문하고 제자들을 받아들였다 공자시대의 문자를 습득한다는 것은 곧 정치적 힘을 의미한다 그의 상당수의 제자들이 군주나 대부의 브레인 역할을 냈다 물론 안회와 같이 순수한 학자로 만족한 사람도 있었다 공자의 생명은 그가 만련해 이곳 곡부에서 시경이나 석영과 같은 중국문화에 초석이 된 문원들을 편찬했다는 데서 발현되는 것이다 예, 악, 사, 어, 서, 수라는 육례는 중국 역사의 최초의 교육 커리큘럼이었다 육례에 달토한 공자의 제자로 72인의 이름이 사마천의 사기 중리 제자 열전에 실려 있다 이들은 지금도 대성전 좌우 회랑에 정중하게 그 위태가 모셔져 있다 공자는 한 종교의 교주가 아니다 그는 단지 교사였다 그러나 그의 위대성은 사후에 이들 제자들의 활약으로 역사에 남게 된 것이다 곡부의 중심, 공자의 신의가 모셔져 있는 사당 대성전 그 장엄한 모습은 북경 자금성의 태화전이나 벨사유 공전과 대비되기도 한다 나는 어떤 특정한 종교를 신봉하는 종교인이 아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존경하는 한 어른에게 인사하듯 공자의 위태 앞에서 절을 하고 싶어졌다 공자는 광땅에서 양월하는 반역도로 오해를 받아 포위를 당해 죽음에 직면했을 때도 태연히 거문고를 뜯으며 외쳤다 하늘이시여, 정령코 내 몸에 간직한 이 문화를 없애려 하시나이까 없애지 않으신다면 저희인들 어찌하겠습니까 공자는 자기 학문에 대한 깊은 신념을 일순간도 버리지 않았다 공자는 만인의 사표였다 공자는 왕이 되어본 적이 없다 그러나 그의 사당은 천자만이 장식할 수 있는 쌍용으로 새겨져 있다 청나라 극성기의 권륭제는 사랑하는 자기 딸을 공식 아문에 출가시켰고 이곳을 아홉 번이나 찾아왔다 사람들은 황제가 올 때마다 이 쌍용 기둥을 숨기느라 빨간 휘장을 둘렀다 그러나 어느 날 번개바람이 그 휘장을 거두어버렸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 해답은 시청자들의 상상에 맡기고 넘어가려 한다 중국의 역대 군주들은 천자의 자리에 오르면 누구든지 공자의 사당을 오고 싶어 했다 대성전 앞에 빽빽이 들어선 비각들은 역대 황제들의 거창한 박명록인 셈이다 세월이 지나면서 66개의 비각들이 여기 우뚝 섰다 이것은 정치의 권력보다 교육자의 도덕성이 우선한다는 극단적인 상징이다 도덕적인 공자의 도덕성에 자기들이 이렇게 참여했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인민들한테 영원히 기억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 있다 그런데 도덕적이 도덕성은 두 개인가 모를지 몰라.